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문재인 부부가 퇴임 후에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부지 가운데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가 있어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숙이 자주 양산에 내려가서 비료를 주면서 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경작을 해왔다. 김정숙이가 자주 비료를 주고 가꿨기 때문에 농업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김정숙이가 자주 내려가서 비료도 주고 가꿨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맞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농지인은 현재도 경작 중인 것으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렇게 말하고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방적인 기농 기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거기 내려가는 것은 기농 기촌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농사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병결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지난 4월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부지를 사들였다. 이렇게 밝혔고 언론들이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자 반박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농지를 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문재인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 그리고 363-2에서 6번지 그리고 2청 363-2번지 내 단독주택 등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또 해당 부지 가운데 1871제곱미터가 농지인데 문재인과 김정숙이 지분 절반씩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농지법 육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 농지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투기꾼들 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농지를 사들인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농사를 지어만 취득할 수 있는 이 땅을 문재인 본인이 무려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지를 김호처 매입했다고 했을 때 뉴스가 나온 화면들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있는 양산 지산리 일대입니다. 요거와 요기 요 땅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게 농지인데 지금 휴경지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다. 그런데 휴경지라도 농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매입하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한다. 요 일대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농사가 보이죠. 건물이 있는 오른쪽 앞으로는 반농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이가 이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요 서류입니다. 신고수 관련 기관에 농지 구입했다는 서류를 내는데 여기 보면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본인이 농사를 지었고 11년 동안 매년 쪽에 11일 하는 게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본인이다. 문재인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김정숙이가 가끔 비례를 준다는 것 그것과 문재인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사의 땅을 산다. 거기 규정해 보면 여기 신고서류에 보면 문재인은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김정숙은 제로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산 사죠. 그 농지라도 사도 괜찮다. 왜? 농업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재인이가 정당 대표, 국회의원, 대선 후보 등 해서 지난 11년 동안 대통령에다가 무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절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주 이렇게 양산에 내려갔던 이유가 비가 오나 재해 가운데서도 양산에 내려간 이유가 농사를 지켜서 위에서 내려간 거란 말입니까? 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의 설명대로라면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고 또 김정숙은 부지 매입 후에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서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경자 유전과 맞나 이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 거 맞나 이거죠. 전문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만 거기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비료를 주러 간다. 김정숙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잠깐 비료를 줬다고 농지를 살 수 있으면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를 다 사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병길 의원 측에서 해당 기관에 일반인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면 거기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은 안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렇게 노래처럼 불렀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그게 지금 문재인이 하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고 다른 사람, 특히 반대파들이 하면 특권과 반칙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비료를 몇 번 줬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우기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 자체가 이게 해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해냉농지법, 농지관리법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이렇게 편법,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권력형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것 더 얼마나 많을까? 추측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도 개입도 하고 라임 사태, 조국 사태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이야기들 그죠? 이 정권에서 이 비리라는 게 지금 그냥 조심스럽게 살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도 이게 농지라면 사지 말아야죠. 농지라면. 그런데 본인이 버젓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놀고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아니 국민 다가 아니죠. 절반의 국민들은 아예 없는 제도 만들어서 지금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가 아닙니까? 억지로 검은유착이라는 혐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련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다 들통이 나서 오히려 권력과 방송이 결탁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의 죄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저지르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문재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이게 이 나라가 네 거냐고 지금 개인 거냐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당장 내려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8월 15일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의 하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설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